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윌리엄 그린이 지은 돈의 공식입니다. 부제는 상위 1% 억만장자들이 부를 얻는 방법입니다. 윌리엄 그린은 20년 이상 세계 최고의 투자자 40인을 독점 인터뷰하며 뉴욕타임스, 포브스, 타임즈 등의 부와 성공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글을 기구하고 있는 저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존 템플턴경, 워렌 버핏, 찰리 멍거, 하워드 막스, 조엘 그린블라트 같은 투자의 대가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책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장마다 투자의 대가들과의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5장, 군구의 정교함 단순성, 제 1장, 워렌 버핏을 복제한 남자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5장은 윌리엄 다노드와 조엘 그린블란트의 투자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1장에서는 모니시 파브라이의 투자 전략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은 워렌 버핏을 그대로 복제했다고 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과도 동일합니다. 자, 그럼 바로 5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장, 군구의 정교함 단순성, 길고도 험한 여정에서 경이로운 실적을 이루는 가장 단순한 경로를 찾아라. 마법 공식의 창시자 조엘 그린블라트. 꼼꼼히 하다가 인생이 모두 지나가 버린다. 단순히 해라. 단순히.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 시대의 위대한 역설은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단순성이야말로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는 것이다. 존 보글. 그린블라트의 투자 실적은 업계의 전설로 통한다. 그는 1985년 27세의 어린 나이에 고담 캐피털을 설립하여 대략 700만 달러의 자산으로 해지 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첫 10년 동안은 연간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후 20년 동안 연평균 4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다. 재치 있는 속임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누적 수익률로 계산하면 100만 달러가 8억 3천 6백만 달러로 불안했다. 그가 전략의 기초로 삼은 원칙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투자에 대한 글린 브라트의 해안이 남다른 이유가 투자라는 복잡한 게임에서 본질 자체를 꿰뚫는 재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는 종목 선정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단순한 원칙으로 귀결된다고 말해주었다. 가치가 있는 데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버핏이 말하지 않았던가 경영대학원에서는 단순한 행동보다 어렵고 복잡한 행동에 보상을 주지만 실상 단순한 행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투자의 대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그 장에서 여러 투자의 대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핏 자신이 바로 단순화의 위대한 스승이다. 1977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버핏은 종목을 선정하는 4가지 기준을 펼쳐보였다. 첫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둘째 장기 전망이 밝으며 셋째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경영하고 넷째 매우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돈을 안 벌 수가 없죠. 글린 블라트가 자신의 방식을 알려줬다. 제 방식은 단순합니다. 이치에 맞는 것들을 보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치 않고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윌 단오프의 투자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정말 단순한 투자법입니다. 윌리엄 단오프는 1990년 피델리트 콘트라펀드의 운영을 맡은 이래 회사를 1180억 달러 규모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켜 한 사람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액티브 공모펀드로 만들었다. 그는 총 2천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운영한다. 그는 평생 견제해온 투자 철학을 주식은 순이익을 따라간다라고 단 몇 단어로 요약했다. 이 원칙을 머리에 각인한 단오프는 5년 안에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별 최고의 종목들을 끈질기게 찾아다닌다. 왜 그럴까? 앞으로 5년 안에 주당 순이익이 2배가 된다면 주가 역시 대략 2배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반화된 원칙은 무시하기 쉬운데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기억해야 한다. 투자는 심사위원이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더 주는 올림픽 경기 같은 스포츠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단오프는 당연한 일을 수행하듯이 수익 성장을 예측하는 데 한결같이 집중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투자가들과 달리 그는 평가된 가치가 터무니없는 수준이 아닌 이상 가치평가 수준에 그다지 개의치 않는다. 그가 내게 이렇게 물었다. 주주들을 위해 게임에서 이기고 위대한 기업을 소유하고 싶나요? 때로는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위대한 기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견지한 단오프는 버크셔 해설웨이 1996년 이래 주요 보유 지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2004년 구글의 IPO에 대한 최대 투자자 중 한 사람, 아마존, 단오프의 최대 포지션, 페이스북, IPO에서 최대 매수자 중 한 사람 등 경영상태가 양호한 시장 지배 기업들에 대한 막대한 장기 보유 포지션을 축적했다. 꽤 간단한 겁니다. 단오프가 말했다. 제가 투자를 대안한 태도는 최고의 종목에 투자하는 게 어때? 라는 말로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뒤에는 스타벅스에 투자하고 하워드 실주, 즉 사장과 만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스타벅스는 콘트라 펀드가 최대 지분율을 자랑하는 기업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스타벅스는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큰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왜 가치 있는 일인지 완벽한 사례가 되었다. 단오프는 차트를 가리키며 스타벅스가 2년에 걸쳐 경이로운 실적을 달성해 온 과정을 설명했다. 스타벅스의 주당 순이익은 20년 동안 연간 27.45% 성장했으며 그 사이 주가는 매년 21.32% 상승했다. 한편 같은 기간에 S&P500 지수의 수익률이 매년 8.4% 성장했다. 단오프는 차트의 곡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내게 물었다. 이에 주가는 결국 순이익을 따라가네요 라고 답했더니 그는 눈을 크게 뜬 채 활짝 웃으며 말했다. 정확합니다. 빙고 그것이 바로 제가 배운 것입니다. 주식은 순이익을 따라갑니다. 단오프의 주문은 그다지 심오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단오프는 정도를 지나친 복잡성을 꾸준히 거부해온 덕에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것도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특히 스타벅스 같이 매년 20년 동안 27.45%를 성장했다면 현재 이 주식은 어느 가격에 매수하더라도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성장 초기에 매수한 다음에 그냥 무조건 팔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의 성장세가 꺾이는 순간에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복잡한 은밀한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 과정을 단순화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업에나 몇 가지 핵심적인 투자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대가들의 행동양식은 분명하다. 그들은 하나같이 나름의 방식으로 단순성을 추구했다. 우리는 그들이 선례를 따라가야 한다. 우리 모두 단순하고 지속가능한 투자 전략을 추구한다. 그러한 전략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고집할 정도로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앞에는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개 가능한 정보는 모두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적정 가치가 반영이 되어 효율적으로 가격이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할인된 상품을 찾아다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을 인덱스 펀드로 끌어들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다고 하거든요. 시장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최저가격으로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는데 집중해야 한다. 거의 모든 투자자에게 인덱싱이 가장 합리적이고 단순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대가들은 한결같이 시장은 비효율적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투자 기회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린블란트는 시장 전반이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변덕스럽게 요동치는 현상을 지켜봤다. 1972년에서 1974년 시장은 호황의 기쁨에 두치되었다가 폭락으로 끔찍한 혼란을 겪는 양상을 보였다. 머리를 쥐어짜게 만드는 변동성을 관찰한 그가 지적했듯이 S&P500 지수는 1996년에서 2000년에 두 배나 상승했다가 2000년에서 2002년에 절반으로 하락했다. 그러다가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다시 지수가 두 배로 상승했다가 2007년에서 2009년에 다시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7년에 3배나 상승했다. 시장이 급등하다가 휘청거리고 다시 급락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었을까? 즉 시장은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죠. 그린 블라트가 했던 말에 유념해야 한다. 주식은 회사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고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하게 특히 가격과 회사의 가치 둘 사이에 큰 폭이 존재하는 상황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한 폭에서 안전마진이 생기기에 그린 블라트는 안전마진을 투자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개념으로 꼽는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평가가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깨닫는 순간 믿기 어려울 정도의 해방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단순화하여 늘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다른 모든 것이 대부분 어리석게 보입니다. 맥락을 가지고 자 이것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의 시각으로 모든 점을 따진다면 이건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금융업계가 상당한 부분에서 무의미한 허상에 휩싸여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까운 외로 월스트리트의 경제 전문가들과 시장 분석가들은 아무도 신뢰할 수 없거나 꾸준히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거시경제의 순풍과 역풍에 관해 거들먹거리며 이야기한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무작위적이고 무의미하게 발생하는 가격 변동성의 의미에 관해 골똘히 생각한다. 증권회사에 소속된 총명한 분석가들은 다음 분기 수익률을 숫자 하나 틀리지 않게 계산하느라 시간을 낭비한다. 이는 투자자들이 장기간 좋은 실적을 달성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불합리한 예측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은 신뢰할 수 있는 데다 일관되게 적정한 가격을 설정하는 고성능 기계가 아니다. 시장은 실수가 연발되는 코미디 어리석은 사람들이 축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린 블라트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감정에 치우칩니다. 논리가 아닌 감정에 기대어 사고팔죠. 그리고 그런 현상이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원칙에 맞추어 타당하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너무 뻔하지만 중요한 물음이 제기된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방법을 알고 있는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할 수 없다면 혼자서는 투자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린 블라트가 말했다.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머리를 잘 굴려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사람들 대부분이 인덱스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가들이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좋은 종목을 고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결국에는 해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린 블라트는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을 통해 지적했다.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개별 기업의 주식을 고르는 것은 불붙은 성량을 가지고 다이너마이트 공장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다.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무모한 짓이다. 그린 블라트는 종목에 따라 4가지 표준 가치 평가 방법을 조합해서 사용한다. 첫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으로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유사한 종목의 가격과 비교하여 종목의 상대 가치를 평가한다. 셋째, 정통한 매수자가 지급할 만한 액수를 파악하여 인수 가치를 예상한다. 넷째, 폐업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분석하여 청산 가치를 계산한다. 이 방법 중에 완벽한 것은 없고 저마다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린 블라트는 주식이 충분히 저렴해 하향세와 비교해 잠재적 상향세가 확연히 두드러진 경우를 기본 전제로 한다. 할인된 종목의 매수에 바탕이 되는 개념은 아주 단순하다. 그렇지만 실행 프로세스는 단순하지 않은데 기업의 미래 이익과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일처럼 난해한 인들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린 블라트는 자신의 가치평가 능력이 보통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시장에서 관찰한 것들을 맥락화하고 일관된 틀에 적용하는 능력은 그의 주된 능력이다. 만약 여러분이 기업의 가치평가하는 일을 괜찮게 해내서 내재 가치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하고 현재 가격과 평가가격 사이의 간격이 메워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결국 시장은 여러분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는 지점까지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린 블라트는 자신한다. 저는 매우 확신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시장이 2에서 3년 안에 그 가치를 인식합니다. 단기간으로 보았을 때 시장은 비이성적이고 빈번히 주식의 가격을 잘못 매기지만 장기간으로 보았을 때는 놀라울 정도로 이성적이라는 것이다. 그린 블라트에 따르면 고담 캐피탈에서 활용한 투자 전략에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불공평한 투자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확률이 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만 투자를 진행했다. 투자 대상이 바뀌면 세부사항 역시 달라지지만 그는 늘 손실을 보지 않으며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불균형한 명제를 따른다. 그가 재치있게 말했다. 돈을 잃지 않으면 대부분의 다른 대안들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린 블라트는 많은 거래가 필요하지 않았다. 대개 6에서 8개의 투자처에 펀드의 80%가 걸려있었다. 이는 상당한 수준의 집중도라고 할 수 있다.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을 뿐더러 많지도 않습니다. 저는 낮은 허드를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거래했다면 당연히 매수했을 법한 것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담 캐피탈이 성공한 요인을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그린 블라트는 첫 번째 요인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몸집을 작게 유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집중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래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요인은 무엇일까? 그는 말했다.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저 역시 손실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목표를 높게 잡고 매수를 합니다. 그린 블라트의 종목 선정 전략은 일단 괜찮아 보이지 않은 종목에는 의뢰 손을 대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한다. 마찬가지로 특정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종목에서 손을 뗐다. 드문 경우지만 시장이 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그는 모든 영역을 총동원한다. 이처럼 하늘이 주는 소중한 기회는 1993년에 도착했다. 그린 블라트는 꿈의 투자였다고 말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메리어트 코퍼레이션이 분할할 때 부채만 떠안은 호스트 메리어트의 잠재가치를 보고 투자해서 세배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격이 할인된 종목을 찾는 방법은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자산에서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살 때 주당 4달러 정도로 놀라운 만큼 저렴했고 긍정적으로 예측했을 때 부채가 없는 자산만 해도 주당 6달러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자산만 팔아도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크게 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레이엄으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마진이었다. 우리가 내재가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했다면 머지않아 다른 투자자들이 그 사실을 알아내고 주식가격을 끌어올린다. 저는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사들입니다. 이로써 그린 블라트는 투자금을 3배로 불릴 수 있었다. 이게 호스트 메리어트에 투자해서 3배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잘될지는 그도 예상치 못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건 행운이었습니다. 물론 물론 이건 역시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린 블라트는 가치투자를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정의했다. 현금 흐름과 관련해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고 그보다 적게 내라. 정말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적정 가치 대비 아주 저가에 사서 그 주식의 가격이 적정 가치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2년, 3년, 10년 그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합니다. 그린 블라트가 설명한 것처럼 버핏은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을 새로이 추가했는데 그것은 그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준 비결이었다. 싸게 매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매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고요. 버핏은 초창기에 대폭 할인된 가격에 매수한 평범한 기업들을 사고 팔면서 불을 쌌다. 그 과정에서 자산이 불어나면서 그에 걸맞게 확장된 전략이 필요했다. 이에 버핏은 먼거의 영향을 받아 그의 표현대로 적정한 가격에 훌륭한 기업을 매수하여 무기한 보유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죠. 그린 블라트는 버핏의 투자법을 연구하여 훌륭한 사업의 구성 요소에 대한 뚜렷한 시각을 확대했다. 무디스는 진입 장벽이 높고 수익성이 좋은 틈새 시장을 지배하던 두 기관 중 하나였다. 무디스는 거의 20년 동안 연 15%의 수익 성장률을 기록했다. 코카콜라가 놀라운 자본 수익률을 뽐내었던 반면에 무디스는 여러 대의 책상과 컴퓨터를 구매한 비용 외에 자본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도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린 블라트는 무디스의 수익이 줄잡아 10년 동안 연 12% 성장을 계속하리라 예측했다. 문제는 연간 주당 순이익의 21배라는 풍부한 배수로 거래되었던 주식이었다. 그렇다 해도 버핏이 코카콜라의 주식을 과감히 사들였던 사실에 비추어 생각하니 무디스의 주식이 여전히 꽤 저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처럼 베일에 가려진 저렴한 종목을 찾아낸 사람이 또 있었을까? 바로 버핏이었다. 버핏은 무디스 주식의 15%를 매수한 이래 지분의 상당 부분을 20년이 넘도록 보유했다. 그가 처음에 2억 4천 8백만 달러에 사들였던 주식은 2020년 거의 60억 달러의 가치가 되었다. 거의 30배죠. 반면에 그린 블라트는 큰 수익을 챙긴 후 그 수익금을 더 저렴한 주식에 재배치했다. 우리가 보유했던 종목들을 너무 빨리 팔아버렸습니다. 그린 블라트가 말했다. 만약 아주 싸게 매수했다면 2, 3배의 가격이 상승한 다음 설사 그 종목이 여전히 괜찮다 하더라도 마음을 놓고 있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바는 좋은 기업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라는 간결한 문장으로 요약되었다. 이는 그레엄과 버핏이 선수한 투자론의 정수와 맥을 잇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즉 15에서 20% 크게 일어날 것이 예상이 된다면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도 된다는 거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만 고집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15% 정도로 성장을 하면 현재는 어느 가격에서도 싼 가격이 되기 때문이죠. 싸고 좋은 기업이 초과 수익을 창출한다는 명제를 증명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그린 블라트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기술을 고용했으며 그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종목의 할인된 가격과 재무건전성을 즉시 측정하는 도구가 필요했기에 그런 필수적인 특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두 지표를 대략적인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서 지금 마법의 공식을 개발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첫째 기업은 높은 이익수익률을 가져야 한다. 이익수익률은 주당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냈는가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퍼값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둘째 유형자본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이는 고정자산과 운영자본의 수익을 계산한 것으로 우리 한 기업이 기준이다. 이것은 보통 ROE로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컴퓨터 전문가가 3500개의 미국 주식을 분석하여 이 두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평균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평균 이상의 기업에 해당한다. 즉 싸고 좋은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 상위 30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1년 후에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백테스트를 했더니 1998년에서 2004년 S&P500 지수의 수익률이 연평균 12.4%였던데 반해 해당 전력에 따라 연평균 30.8%의 수익이 창출되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두 지표를 바탕으로 한 종목 선정 전략에 의해 시장이 완전히 선점되었다. 이는 단순성의 효과를 보여주는 놀랄만한 증거였다. 그린블라트는 그간의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그의 작은 보물인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을 저술했다. 그는 단 두 개의 단순한 도구를 이용해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을 보기 좋게 이기는 방법을 펼쳐 보였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주식시장의 천재가 되고 싶다면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그 주식을 오로지 염가에 매수하는 전략을 고수해야 합니다. 즉 높은 자본수익률을 내는 회사를 매수하고 높은 이익수익률을 내는 가격에 매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린블라트는 이렇게 주식시장을 이기는 두 가지 지표를 조합하여 간단한 공식을 창시했으며 여기에 마법 공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제 영상 중에 주식시장의 이기는 작은 책을 리뷰한 것도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을 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법의 공식을 일반 사람들이 쫓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으로 인해 시장을 압도하는 전략이 시장에서 뒤처지게 만들었다. 자기 태만이 끔찍한 결과를 이어진 꼴이다. 시장이 상승하면 시장에 진입하고 시장이 하락하면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또 전략이 시장을 압도할 때 시장에 진입하고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때 이를 중단했습니다. 즉 이 전략을 꾸준히 지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업친 데 덮친 격으로 DIY 방식을 선택한 투자자들은 즉 자기가 직접 했다는 거죠. 마법 공식이 적용된 종목 리스트에서 비인기 종목들을 꺼린 나머지 그 종목들이 대부분 매력적인 염가 종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감정적으로도 좀처럼 가장 싼 종목을 매수하지 못했는데 근시한적 사고로 인해 시장의 암울한 면만 바라보고 좋지 않은 소식의 판단이 흐려지는 때가 많았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한 투자자들은 폭락한 주식이 다시 반등하여 최고 상승 종목이 되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 모든 자기 파괴적 행동은 투자자가 늘 직면하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암시한다. 장기간의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영리한 전략을 찾았다고 끝이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전략을 실천하는 절제력과 끈기를 함께 갖춰야 한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전략은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이 손실 구간이 꼭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손실 기간을 견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린브라트가 말했다. 이해하기 쉽고 굳게 지킬 수 있는 단순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태도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고의 명확성을 갖춰야 온갖 심리적 압박, 고난, 유혹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힘든 사업입니다. 시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요. 그린블라트가 말했다. 주식 가격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우리는 사방에서 타격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비이성적 본능입니다. 손실을 보았거나 몇 년 동안 시장에서 뒤처졌다면 신념을 유지하기가 더더욱 어렵다. 그때부터 전략이 여전히 효과를 발휘할지 어떤 것이 근본부터 싹 바뀌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영원한 전략이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나 심적으로 고통을 겪는 기간은 게임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니나 다를까 나약한 사람들은 도중에 실패하고 강인한 기질을 갖추고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생긴다. 이를 두고 그린블라트가 말했다. 사람들은 성과부진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 고통이 주는 장점을 하나 꼽자면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우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것입니다. 그린블라트는 그간의 경험에 힘입어 중요한 개시에 이르렀다. 최고의 전략은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힘든 시기에도 고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전략입니다. 그 깨달음은 얼마 전 새로운 투자법을 고안하도록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즉 너무나 따라하기 힘든 전략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6에서 8개 종목을 보유했을 때 2에서 3년마다 20에서 30%의 손실이 며칠 동안 발생했습니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린블라트가 말했다.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전략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지만 제게는 완벽하게 좋은 전략입니다. 어떤 종목이 20에서 30% 떨어지더라도 저는 겁먹지 않습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고 고통이 덜한 과정을 이끄는 롱쇼트 전략을 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 근원적인 과제는 가장 값싼 종목을 매수해서 가장 비싸게 매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감정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일부 투자권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을 알지만 그는 그저 평균적으로 오른 길을 찾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까지의 여정이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렇다 한들 그린브라트는 흔쾌히 기다린다. 오랜 시간에 걸쳐 효과가 입진된 원칙들이 결국 시장에서 통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주식이 기업의 소유 지분이고 제가 해당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성과를 냅니다. 못해도 평균 수준을 합니다. 그린브라트가 말했다. 경제법칙과 중력법칙은 대체될 수 없어요. 4가지 단순한 교훈 그래서 여기는 정리입니다. 그린브라트에게서 배운 것을 떠올려보면 다른 무엇보다도 다음의 4가지 교훈이 가장 인상 깊었다. 첫째, 우리에겐 최적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합리적인 전략이면 된다. 둘째, 전략은 단순하고 논리적이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확고히 믿을 수 있으며 더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시기에도 고수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대처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셋째, 자신이 시장을 재패할 만한 기질과 기술을 정말로 갖췄는지 스스로 따져봐야 한다. 그린 블라트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시장에서 현저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는 탁월한 분석력으로 복잡한 게임을 해체하여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찾아 세운다. 즉,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싼 가격의 기업을 매수한 다음 때를 기다린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줄 아는 그는 틀에 박힌 의견이나 권위자들이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넷째, 시장을 선점하지 않아도 투자에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십 년 동안 존 보글이 지켜봤듯이 수많은 액티브 펀드 운용자들이 인덱스 펀드를 넘어서는 장기간의 경쟁 우위를 증명해 보이려다 실패했다. 그 모든 별이 해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글이 내게 말했다. 마침 하늘에서 잠시 빚을 내었습니다. 그러다 빚을 잃고 그 죄가 천천히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두고보세요. 그런 일은 거의 늘 일어납니다. 즉, 단기간에는 시장을 능가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보다 못한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보글은 인덱스 펀드를 매수하고 유지해야 궁극의 단순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자주 조언했다. 해당하는 인덱스 펀드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식과 채권을 고정된 비율로 보유해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5장은 이렇게 보고요. 1장 워렌버핏을 복제한 남자 모니시 파브라이의 얘기를 간단하게 살펴본 건데요. 그래서 파브라이는 워렌버핏이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째,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저 투기꾼들이 거래하는 종이 한 장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가치와 함께 진행 중인 사업의 일부를 구매하는 것이다. 많은 가치투자 대가들이 얘기합니다. 주식을 가격만 보고 단순히 매수하는 게 아니라 동업자로서 사업에 참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둘째, 그레이엄은 시장을 체중계가 아닌 투표기계로 보았다. 기업의 내재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의 가치와 비교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자산을 사야 한다. 기업의 내재가치와 주가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가 그레이엄이 명명한 안전마진이 된다. 즉, 버핏은 공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가 없고 자신에게 알맞은 공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즉, 주가가 내재가치보다 훨씬 떨어졌을 때 매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활동과잉의 세상에서 그처럼 천천히 접근하여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의 우월성을 알아채는 사람은 많지 않다. 90대의 먼거야말로 자주 오지 않는 결정적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다. 먼거는 한때 이런 말을 했다. 개울가에서 작사를 들고 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보냅니다. 군침 도는 연어가 헤엄칠 때 그 사람은 작살로 연어를 찌릅니다. 그러고서 다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연어가 그 개울을 지날 때까지 6개월은 걸릴 겁니다. 자산관리사들은 다수의 종목에 소규모로 자주 투자한다. 그래서 자산관리사들에게 돈을 맡기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인내, 즉 극도의 인내입니다. 2008년 증시가 폭락했던 시기에 파브라인은 두 달간 10번의 투자를 했다. 반면 평범한 시기에는 투자를 매우 자제했는데 2011년에 두 종목, 2021년에 세 종목을 매수하였고 2013년에는 한 종목도 매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한때 매매를 할 때는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어렵기는 한데 돈만 있으면 자꾸 투자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자기가 사고 싶은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 가격이 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게 투자 성과를 올리는데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대가들은 기다리는 것도 잘했다고 합니다. 버핏과 멍거, 파브라인은 극도의 인내심과 선택에 기반한 전략을 고수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매입할 종목이 거의 없을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판단을 서둘러선 안 됩니다. 그냥 기다려야 해요. 저렴한 종목이 당신에게 떨어질 거예요. 만약 늘 시장에 참여하려 된다면 그건 쓸데없는 짓이며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투자가로 꼽히는 프렌시스 추가 이야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버핏은 유명한 어롱을 남겼다. 성공한 사람과 진짜 성공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모든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버핏은 종목 고르기를 간소화하는 몇 가지 간단한 필터를 파브라이에게 제공했다. 파브라이에 따르면 첫째, 버핏의 핵심 개명 중 하나로 자신의 능력 범위에 포함된 종목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브라이는 기업을 분석할 때 내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먼저 묻는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 범위 중심에 있는지 가장자리로 벗어나고 있는지 혹은 가장자리 밖에 있는지 따지도록 자신을 몰아붙인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보통 어디에서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하면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 기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둘째, 안전 마진이 충분히 생기도록 내재가치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에 거래해야 한다. 파브라이는 굳이 세밀한 분석자료를 만든지 않는데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매우 저렴해서 결정하기 쉬운 투자를 선호한다. 이는 대개 1달러 가치 자산에 대해 50센트도 안 되는 가격을 치르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 기준은 매우 단순합니다. 단기간에 알다시피 2에서 3년 안에 확실히 2배로 늘어나지 않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셋째, 버핏은 먼거의 영향력 하에 단순히 저렴한 종목에서 건실한 회사를 매수하는 쪽으로 점차 거래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회사가 지속성 있는 경쟁 우위를 가져야 하며 정직하고 능력 있는 CEO가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회사가 저렴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닙니다. 파브라이가 말했다. 훌륭한 사업이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넷째, 기업의 재무제표가 명확하고 단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버핏이 말했다. 재무제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자가 당신이 재무제표를 이해하지 못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창출될 수익 향후 몇 년간 창출될 대략적인 수익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버핏은 해당 종목을 너무 어렵다라고 써놓은 분류함에 넣어 낮은 등급으로 분류한다. 파브라이는 너무 어려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회피하는 방식을 투자의 성공 비결로 꼽는다. 그래서 러시아와 짐바부에 같은 국가에서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 두말할 것도 없이 관련 투자 종목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쳐버린다. 그는 대개 거시경제학의 무한한 복잡성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특정 사업의 동력이 될 만한 결정적인 미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한마디로 단순성이 지배한다. 자 이렇게 워렌 버핏을 복제한 남자 파브라이의 원칙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돈의 공식의 리뷰를 맞추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다양한 투자 과장들과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책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다양한 대가들이 생각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과 맞는 투자자가 발견이 된다면 그분의 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간략간략하게 주요 투자 전략만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투자자들이 지은 책이 있으면 그 책을 구입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